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을 꿈꾸는 부자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월레스티 워틀스 지음 박진배 옹김 다임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성공과 부의 원천에 대해서, 2부에서는 성공의 기술에 대해서, 3부에서는 부자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성장해 나간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정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육체적으로도 전부 실현 가능하다. 마음속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멈추지 말고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모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세상은 당신의 사고 습관대로 변한다. 인생에 있어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물질적인 환경을 포함해 당신이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리던 청사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신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때는 마음속으로 그 청사진에 걸맞는 환경을 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을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가난한 환경뿐이다. 자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환경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고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당신 마음을 감싸게 되어 항상 당신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 끝없는 축복의 세계 한 가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도 알 수 있게 되어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된다. 한 가지 재능을 키우면 다른 재능도 키우고 싶어진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지식을 깊게 행동을 폭넓게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손에 넣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것을 손에 넣고 이용할 수 없다면 배움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충실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바람은 쉽게 말해 부자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바람이란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활동이며 실현 가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꿈을 품는 것이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능이 없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회피하며 살아간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우연한 일을 계기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인생이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하면 기쁘고 마음이 설레는가를 생각하라. 자신의 재능과 전혀 다른 일로 마음이 설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사고의 제한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의 첫걸음이다. 모든 환경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의 원리가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게 한 것이다. 당신의 내면에도 힘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 어떤 유전적 요소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고 위대하고 강인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자신의 외부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는가이다. 무조건 시작하라. 진리에 대하여 당신의 직관을 행사하라. 그러면 당신은 오늘 당장이라도 뭔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실현불가능한 청사진은 없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바란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선명한 청사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연상하라.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형을 연상하라.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당신 자신의 선택을 믿어라.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결정했다면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청사진을 만들기 바란다. 그 청사진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인 것처럼 그것을 믿는 것이다. 초조함과 맞서라. 당신의 욕구가 당신이 바라는 것을 향해 당신을 움직이게 하듯이 당신이 바라는 것 또한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사고의 힘은 바라는 것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그것들을 당신 주변으로 모이게 한다. 당신이 올바른 사고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것은 반드시 잘 풀릴 것이다. 당신의 태도 이외에 잘못된 것은 없다. 두려움을 버리고 믿는다면 당신이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긍정적 선언으로 사고 습관을 극복하라. 어떤 행동도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간에 몇 번이고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정신적인 훈련의 목적은 일정한 사고 방식이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사고 방식이 될 때까지 새로운 사고를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제부터 위대한 인간이 될 생각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위대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라. 언젠가 멋진 일을 해내고 말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훌륭한 인간이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곳에서 훌륭하게 행동해야 한다. 큰일을 맞게 되면 그때 훌륭하게 처리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이라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인생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목표 우리는 인생에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지식을 쌓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우선시하거나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 각각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 체력과 지식, 마음의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면 충실한 인생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하다. 마음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요하지도 않다. 지식만을 쌓고 몸과 마음을 등한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해야만 인간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식을 쌓고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과 적성에 맞는 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크게 성공할 것이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일을 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법칙 훌륭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훌륭한 것들만 주변에 모여들어 당신 자신도 아주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고하는 존재인데 사고하는 존재란 스스로 사고한 형상을 취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항상 선한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려고 한다. 최상의 모습과 성질을 띠며 결국 최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확신이란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선한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는 결국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라. 지금을 놓치면 기회는 없다. 지금이 지나면 장례도 기회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바라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어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만 생각하라. 내일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이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적당한 상황에 행동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신이 먼저 행동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환경에서 행동하여 보다 나은 상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결의와 확신을 가지고 바람직한 환경에 서 있는 당신을 연상하기 바란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가지고 있는 힘과 지성을 모두 활용하여 지금의 환경에서 행동하기 바란다.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움직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의지력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겨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바라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의지력의 올바른 이용법이다. 성공한 나날을 만들어주는 행동 하루하루가 성공이 아니면 실패이다.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성공한 날들이다. 매일매일 실패의 연속이라면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성공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있어 실패다. 그로 인해 상상 이상의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물며 당신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 힘의 움직임을 전부 다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되어 결국은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커다란 가능성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하나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들인다. 성공하는 행동이란 하나하나 누적된 것들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만물에 내재된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활력 넘치는 인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을 향해 흘러들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소망에 따라 더 많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게 된다. 하루하루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그날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에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일을 할 때도 나약한 말이나 의욕을 잃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생성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세상은 성장하고 있으며 재난이 생기면 그것은 미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라. 언제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라. 지금까지 이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이미지를 깊이 새기고 그것이 곧 실현될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며 부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끊임없이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더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